네, 안녕하세요. 메가소방의 심승아입니다. 자, 2023년도 데뷔를 위해서 우리 소방학계론 복습용 강좌가 깜짝 오픈했습니다. 원래 우리 커리큘럼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네, 저의 원래 연간 커리큘럼 계획에는요. 복습용 강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깜짝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소방학계론 복습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강의를 다시 수강을 하기에는 우리 연소 파트만 하더라도 10강이 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0강을 다 보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혼자 기본서를 회독하기에는 집중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기본과 심화로 한 번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가야 되는지 어디가 중요해서 어디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습용 강좌를 마련한 겁니다. 이 복습용 강좌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주되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은 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뼈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를 가서 가장 앞부분에 가면은 목차 나와 있죠. 혹은 마인드맵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공부할 때 목차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를 하죠. 한 단원이 끝나고 나서 목차를 바라봤을 때 내가 내용이 딱딱딱 떠올리면은 복습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떠올리지 않는다. 그럼 복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럼 다시 한 번 그 단원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인드맵을 우리 이 복습용 강좌에서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PPT에다가 마인드맵을 띄워놓는 건 아니에요. 이 복습용 강좌는 올 판서 강의입니다. PPT 전혀 없이 전부 다 판서로만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부터 쭉쭉쭉쭉 판서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10강이 훅 넘어가는 것을요. 제가 2강으로 가져왔습니다. 1시간, 1시간, 2시간 내로 연소 파트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 폭발 단원부터 재난 파트까지는 전부 다 1시간 내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습용 강좌만으로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미리 이 질문에 대해서 막기 위해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기본강이라고 하는 게 60강이 넘어가잖아요. 80강 정도 될 텐데 우리가 80강을 전부 다 보면서 복습할 수 없으니까 제가 10강으로 조금 줄여서 복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세한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되는 건 기본 심화가 되는 거고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나 혼자 스스로 책 볼 때 집중력이 떨어져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라고 만들어진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복습용 강좌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나만의 노트를 만들 때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저 나만의 노트라는 거 압축 노트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도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돼요. 제가 올판서 수업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자료 없습니다. 교재 없습니다. 수업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기본서를 가지고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손으로 써가면서 판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수업을 그대로 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올판서 되겠죠. 그럼 이 하나의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나만의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내가 기출 보고 단원별 보고 모의고사 봤을 때 모르는 내용들을 조금 조금씩 적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나만의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노트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강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시간 내로 저랑 같이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다. 저 판서하기 싫어요. 근데 쌤이 판서하고 있는 자료는 나 갖고 싶어요. 분명 이런 분들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만큼은 좀 제공해 드릴게요. 저도 이런 강좌를 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지를 다 손으로 한 번씩 적어 보겠죠. 저는 원래 종이에다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다 파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아이패드 활용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그 PDF 파일만큼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나는 좀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한 번 손으로 적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올 판서다 보니까 아마 집중력은 아주 뛰어나게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용 강좌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 꼭 활용해 주시고요. 항상 강조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기본 심화 강의가 주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습할 때만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총 10강에서 15강 내외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각각 단원별이 끝날 때마다 강의가 업로드가 되지 한 번에 와다다다다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복습용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연소 파트부터 한 시간, 한 시간씩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